그립톡 그립톡 오늘은 뭐 할거냐? 그립톡에 그림을 그릴겁니다. 지금 물감이 없어가지고 물감을 사러 다녀오겠습니다. 가해수를 가고 있습니다. 끼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카페에 두 친구들이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찾아오겠습니다. 가려고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네 안녕하세요. 혹시 뭐 사셨나봐요. 스크림물감이랑 붓 팔레트 그 다음에 이거는 콕진이가 샀습니다. 피찐선생님 잘 받으셨죠? 기빈이형 지금 콕콕다스 왔어요. 기빈이형 콕콕다스 왔어요. 네. 재료들은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마실 수 있는 물 깨끗한 물로 그림을 그린다면 제 마음이 정확하게 될게 분명하네요.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? 저는 이제 검은색 그립톡에다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배경은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요.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의 마음이 다 많은 것 같죠. 검은색이 딱 있는거죠. 검은색으로 검은색으로 배경을 칠해보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걸 처음 써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휠이 가는데 보겠습니다. 휠 휠 휠 휠 에에에에에 다 묻었어 벌써요. 하지만 휠 먹었다. 농도가 짙은 군청색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밤하자 같은 저의 마음입니다. 하하하하 괜찮은데요? 다음은 다음 뭐하죠? 시작입니다. 이제는 먹을 수 없어요. 자 일단 동그라미를 그립니다. 반듯하지 않은 것도 사용하시고 번지려나? 말려야되나? 파란색이죠? 큰일 났어요. 큰일 났어요. 뭔가 굳거여야 되네요. 잠깐 기다리겠습니다. 물감은 마르고 굳지만 제 마음은 마르지 않다는 기억이 없어요. 하하하하 네. 됐겠죠? 파란색이라 썩기 초록색이 되는거죠? 응? 다음 מה 있어요. 뭐야. 왜 différence Dokawa dairy gg 내가 하하하하 감사합니다.